뽀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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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미야 뽀미야 전화 모여 녀석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개인 연습 마치고 오늘은 일요일이고 졸공 단체 연습 가기 전에 개인 연습 먼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단체 연습을 갑니다 언니가 알레르기가 있어 미안해 저는 개인 연습 마치고 졸공 연습 갑니다 오늘 연습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아무것도 촬영을 못했는데 가기 전에 애들 먹일 동킹도넛 조금 사서 갈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 우리의 여기 오준미야 우리의 축하 오준미야 저는 모든 연습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. 오늘 연습했던 거 토대로 내일 교수님한테 허락받고 허락은 아니고 검사받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세안 한번 진행해서 진도 싹 빼면 될 것 같아요. 늘 감사한 헬퍼들 기하 1층 오늘 월요일이고 학교를 갑니다. 12시부터 4시까지 수업하고 개인연습하고 집에 돌아올 것 같아요. 언제까지나 이 갇혀있는 강의실에서 숨만 들일 수는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만의 멤버십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 싫어 그 시간을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면 저는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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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 원단으로 방팡이 방득이 다들 주먹 주먹 아이고 던지마 안녕하세요 똥짜리 것 같은데 주먹 이준 똥짜리아 주먹 오 언니 갠혈인 팔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와요? 이게 바로 왓거랄까? 왓거 왁킹 알아? 나도 왁킹 대박 너 진짜 올망눈이다 아아아아 예진ог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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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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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